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생방송되는 더쇼 이제 양국 팬들이 선택한 더쇼초이스의 주인공들을 확인해봐야죠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한국의 실시간 목표 투표 점수입니다 남우현씨가 앞두고 있고요 중국의 실시간 홈페이지 투표 점수입니다 역시 남우현씨가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음원과 동영상 집계 넷치전 선수들을 합친 결과 5월 셋째 주 더쇼초이스의 주인공은 티파니! 축하합니다! 네, 저희 최초의 티파니씨 소감 들어볼게요 아, 네, 저 너무,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희 회사 식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모든 선배님들, 후배님들, 멤버들 고맙고 저희 같이 함께해준 나나스쿨 네, 상우현님, 원신오빠 그리고 우리 댄스팀 너무 고맙고 소원 너무너무 고마워 오늘 이대도 안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더 열심히 하는 티파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앵궁 무대 준비해 주실 거요 저희도 팬분들에게 인사드릴까요, 오신씨? 지금 가장 뜨거운 케이팝의 모든 것 생방송, 토스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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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